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갈 국회의원 김성수입니다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입니다만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기가 막힌 최근에 범여권 인사들이 친일 프레임으로 굉장히 초대 대통령부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또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범여권 인사들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백승엽 장군 등에 대한 그런 친일 프레임을 통한 여러 가지 폄훼 또 도의 진화식 정도의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또 친일 청산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혈세를 투입해서 친일 잔재를 미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날 김원웅 강국 회장이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와 결타겠다 또 초대 국군참모총장에서부터 21대까지 일제에 빌붙어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국군참모총장이 되었다 이렇게 친일 프레임 씌우기를 지금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파물법 공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백승엽 장군에 대해 국립묘지에 원소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 지사가 저성에 가서 자정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범역한 인사들이 겉으로는 친일 청산을 하자고 온갖 퍼포먼스와 발언을 하지만 또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개인들의 이익과 결부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친일 잔재를 보존하는 데 더 노력하고 있거나 전혀 그런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대 문체위 교문의 간사이기도 했던 민주당의 간사이기도 했던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대통령의 영구인의 가장 절친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간사로서 문화체육 관광 관련 사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손혜원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1심에서 구성산 투기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손혜원은 미공개 정보와 근안을 남용해서 측근들과 함께 인근 지역에 무려 22채의 주택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 주택들을 비롯한 주변의 유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일제의 강정기 시절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제의 그런 수탈 기관들의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영사관을 비롯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은 소장료를 거두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을 수탈한 대표적인 기관인 동양측식회사 목포지점 이런 것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제시민지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무려 5년간 한 5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또 국민들의 정세에 부합되는 건지 그동안 또 여건 인사들이 이야기하던 친일, 잔재, 청산과 어떻게 이게 같이 모순이 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과관인 것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졸속이 참 거지 없습니다 현장조사라고 했었는데 현장조사위원들의 내용들을 보면 문화재위원이나 교수들의 세분의 내용이 일부에서는 토시까지 틀린 게 없이 동일한 내용들이 그대로 형식적으로 조사 결과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형식적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 근대 문화재 분과회의에서도 여러 분과위원들이 일제 이런 수탈의 잔재가 남아있는 건물들을 보존하고 또 관광자원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한 역사인식을 심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에 대한 일본인들의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유사 사업과 비교해 볼 때 그 사업의 추진 속도에 있어가지고도 불과 3개월 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문화재층 등에 대한 손혜연 의원 등의 압박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문화재 또 시도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우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동양 측식 주식회사는 물론이고 일본 영사관 그리고 일본식 사찰 또 일본식 아동교육기관 그리고 조선 내와 주식회사라고 한반도 수탈을 위한 물자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손혜연 의원이 조카를 통해서 차명 구입한 창성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요정입니다 지금 카페로 되고 있는데 그 요정에 누가 가서 그때 이용을 했겠습니까 대부분 일제의 고위관료라든지 친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고위를 빨아먹던 그런 친일파들이 이용했던 그런 장소와 창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소를 보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8월 29일에 경순국치일 110년입니다 경순국치일 앞두고 민족 수탈의 상징이자 일제식 식민지의 핵심적인 장소를 국민의 혈세를 들어 복원한다는 것을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이는 역사의 본말을 망각한 작태이자 1926년 우리 나석주 의사가 조선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승지점에 폭탈 주척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나석주 의사가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식민지 착지의 상징 근본이 아니고 일제히 한거였던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기상과 희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친일자녀 미아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항일독립유적지 복원, 항일독립조사 역사보도 및 현창사업 등에 관련 예산을 돌려서 더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결산 또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수년간 걸쳐가지고 친일잔재청산이 친여건이라든지 자파 쪽에 많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심어져 있는 나무 또 교화, 교기, 교가까지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또 광주,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제잔재청산 공무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진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제잔재청산 또 특이도 교성되어 있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일제잔재청산에 이렇게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또 한편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결부된 또 지역적인 이익과 결부된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더 과감하게 진행하는 전형적인 내로나무의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개탄을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목호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은 사업의 진행도 굉장히 부진해서 예산 집행률이 한 28%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 당시에 부동산 가격들이 지금 현재 한 4배 이상의 폭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손혜원 전 의원이라든지 그 측근들이 목호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들이 예산이 맞았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일제의 시민수탈의 여러 잔재 건물들을 보존하는데 실제 그 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또 그 건물을 개보수하는 데 지원이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세에 합당한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산 과정을 또 내년도 예산 시민을 통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또 개선 방안을 촉구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살펴서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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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